조선 제23대 왕 순조와 왕비 순은왕후가 함께 잠든 서울 서초구 인능입니다. 그런데 순조의 인능은 원래 이곳이 아니었죠. 순조가 세상을 떠난 지 22년 뒤인 철종 7년 때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도 또 한 번 이장을 했으니 왕릉을 두 번이나 옮긴 것은 이례적이죠. 당연히 사인이 있겠죠. 순조는 1834년 음력 11월 13일에 경희궁 회상전에서 4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이어 8세의 어린 손자인 헌종이 저기했고 인조와 인열왕후의 능이 있던 파주 운천리 인근에 산능을 조성했습니다. 산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장례를 하기 전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능을 말합니다. 순조의 산능 자리를 잡은 사람은 상지관 이시복입니다. 상지관은 조선시대의 천문지리 등의 일을 맡아보던 풍수지리 전문기술직으로 관산감에 소속됐으며 정원은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능묘나 왕자나 공주의 퇴를 묻는 태공 예정지를 고르보나 상능의 조선과 개축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궁궐 등 건물털을 정할 때도 참가하여 땅의 기운 산세 등을 살폈습니다. 왕능을 조성하는 데는 보통 수개월에 걸쳐 많은 인력과 실이 소요되죠. 그런데 순조의 능을 조성하던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청룡 우백고 등 산세가 좋고 헬자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흙이었습니다. 흙색이 거무스름에 좋지 않았죠. 게다가 능 조성 중 땅속에 묻은 돌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세워둔 내성 몇 개의 금이 갔죠. 이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좌이정 홍숙주가 애당과 관상감의 갈리들과 함께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결과 주산으로부터 뻗어내려온 산줄기의 행사가 길하다고 하나 토색이 극히 좋지 않아 맷자리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순조가 사망한 다음 해인 1835년 2월 29일 수렴 청정을 한 순원 왕후가 능의 조성을 중지하고 다시 길지를 찾아보라고 하교합니다. 또 상지관 이시복을 잡아 가두라고 명합니다. 이시복의 제명은 토색이 좋지 않은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능 조성을 강행했다는 대불경제였죠. 졸지에 대불경제인이 된 이시복은 3월 7일 순조의 능을 파주의 교화로 옮기기로 결정난 뒤 3월 15일 참수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을 집행한 다음 날 조정에 작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성지 정내용이 전날 이시복을 참수한 행집행인과 참관한 의건부 관리들이 법을 어겨 행을 집행했다고 보고합니다. 참수하라는 내용과 다르게 집행에 주변을 놀라게 하는 기괴한 일이 발생했다며 현장을 참가한 의건부 도사 등 관원들과 행을 집행한 망란이를 붙잡아 엄벌에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현 집행 현장에 있던 가족 및 국행꾼들의 원성이 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능살이를 잘못 잡았다는 특이한 제명으로 참수행을 받아 세간의 이목을 끈 사안인데 차마 눈뜨고 포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체행하니 반역제도 아닌데 너무했다는 여론이 비동했기 때문이죠. 이에 수렴 청정을 한 대왕 대비가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명합니다. 대왕 대비는 남편인 순조인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니 마음이 편지 않겠죠. 그래도 왕실을 위해 일한 사람인데 백성들이 보론 앞에서 대역죄인보다 못하게 무참하게 체행했으니 자칫 왕실이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즉각 행을 집행한 망란이와 현장 감독관원 등 관련자들이 법대로가 아닌 마음대로 행을 집행했음을 알리고 엄벌에 처하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가 실시됐고 체행된 기관 20억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묘를 파헤쳤습니다. 관을 드러내 뚜껑을 잃은 순간 모두 경악했습니다. 시신은 난도질이 되어 있었는데 사지가 분해될 정도로 참혹한 사항이었습니다. 참수를 해야 되는데 도막을 내놓은 것이죠. 명자리를 잡은 지관을 이렇게 처참하게 체행했으니 현장의 원성이 높았고 이에 승지가 의전회의에 보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참수행 집행자인 망란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에 대해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자인 망란이는 흔히 백정으로 알고 있는데 백정같은 천한 신분이지만 백정처럼 세습은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업으로 하기에 아주 싫어하고 전시당했죠. 그래서 일을 하려는 자가 거의 없어 주로 살인 등 휴합범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상대를 죽이는 것은 그래도 나름의 명분이 있지만 사행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지만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청, 환각에 시달려 헛소리를 하는 등 지금 보면 정생이상자처럼 행동하는 망란지도 있었고 괴로움에 술을 마셔 행집행 당일에 술에 취해 비틀거려 정확히 겨냥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내리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한마을 한 서양인이 기록한 참수 장면 먹겠담에 그 같은 경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행궁들이 많이 모여든 상태에서 참수행의 본죄자가 끌려 나옵니다. 이때 망란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등장해 큰 칼을 휘두르는데 개도로 맞추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내리치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와 사방으로 튀는 피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단장판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지관 이시복의 경우도 저행을 맡은 망란이가 심리적 압박감을 들기 위해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여서 정확히 내리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란이가 참수행을 언도받은 제수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고통없이 단 한 번에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식 기록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야사에서는 망란이가 뇌물을 주지 않은 제수를 아주 고통스럽게 체행했다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상지관 이시복이 망란이의 뇌물 요구를 거부해 성종은 일기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쪼개듯 내리쳐 처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관의 목숨까지 앗아간 순조의 능은 처음 잡았던 자리의 인근인 파주의 교화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리인 태종 이방원의 헌능역보로 온 것은 사망한 지 22년이 지난 철중 때입니다. 그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헌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철중은 제2위 6년째인 1855년 여름 어른 날 특이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순조가 침전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여기 누운 곳은 너무 뜨거우니 제발 다른 곳에다 눕혀달라고 호소하듯 말합니다. 잠에서 깬 철중은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 왕비인 철인왕후와 대왕대위에게도 꿈이야기를 말합니다. 특히 순조의 왕비인 대왕대위 순후망후는 순조의 능이 처음 조성 때부터 순조롭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터여서 철중의 꿈이야기가 애스럽지 않게 들렸죠. 그래서 첫 능다리를 잘못잡아 파주교화로 이장한 순조의 능이 길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새로운 명당을 구하길 원하게 됩니다. 이에 철중은 신하들에게 순조의 능을 옮길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고선 자신이 직접 풍수지리에 능한 직관들을 거느리고 후보지들을 찾아다닌 끝에 현재의 자리를 택합니다. 꿈속 현몽을 통한 철중의 신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순조가 꿈에 나타난 이후 철중은 이번엔 자신의 아버지인 정계의 대원군과 어머니인 완양 부대부인의 묘자리에 대한 꿈을 꿉니다. 꿈에 신인이 나타나 다음과 같은 부대산 정보를 꼭 집어 알려줍니다. 동쪽으로 화산을 찾아서 이장을 하면 길어할 것입니다. 이에 철중은 직관들에게 꿈 이야기를 말해주며 동쪽에서 화산을 찾아 묘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관들이 철중의 꿈속 신인의 말처럼 당시 포천현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화산이 있었고 그곳에서 길지를 찾아 철중 부모의 묘를 이상합니다. 현재 포천시 성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화산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세조 때 이 애신이라는 사람이 일가를 이끌고 포천에 정착해 살았는데 풍수지리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는 포천 일대를 둘러보면서 화산의 추곡이라는 곳에 자신의 맷자리를 정하고 내가 여기 묻히면 나의 후손 이대가 연달아 영달하리라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의 아들 이몽량은 행족환선을 지냈고 손자는 영의정을 지낸 백사 이향복입니다. 400여 년 뒤에 철중이 꿈에서 신인을 통해 이곳 화산을 점지받았으니 이 정도면 광화도래온 철중도 꿈을 통한 애지르기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순조 이릉이 지금의 서초구 인릉으로 옮겨진 뒤 1년여 후인 1857년 8월에 대왕 대비인 순우왕후가 숨을 거두고 남편인 순조와 합장됩니다. 당시 합장할 때 직원들은 이곳에 혈이 많이 뭉쳐있어 아주 대길한 자리라고 호평했다고 합니다. 안동김씨인 순우왕후는 조선 후기 안동김씨 체도정치를 탕생시킨 체도정치 대모로 불리죠. 그런데 순우왕후가 사망한 후 얼마 못 가 헝성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순조 헌종 철종 등 3대에 걸친 안동김씨 체도정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주 대길하다는 맹당이 별 효움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이 또한 능자리를 잘못 잡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능자리 잘못 잡았다고 능기처참 수준의 체행을 당한 지관 25기 정말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그게 그거인데 말입니다.